네. 우리가 지금 쭉 그 병,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142번 두통에 관련된 표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약사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. Are you taking any medication? 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. 약 먹고 있냐고. 그렇죠. 잘했어. 그렇죠? 잘했어. 약 드시고 계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 우리 한국 표현으로 좀 바꿔봤어요. 첫 번째. 많이 쓰죠? 아우, 선생님 저는요. 두통을 달고 다녀요.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그치? 한국 표현이 재밌어. 맞아요. 저는요. 항상 달고 다녀요. 항상 달고 다녀요. 이런 표현이죠. 이 표현도 우리가 해보자. 달고 다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영어로 달고 다니다. 없어요. 안 배웠잖아. 이런 걸 하겠어? 그러면 달고 다니다. 그러면 항상 뭐예요? 우리가 어떤 증상을 얘기할 땐 주로 I have 이 표현을 쓰라고 했죠? I have 이 표현을 쓰시면서 늘 달고 다녀요. 그랬으니까 I always have. I always have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전 늘 아파요. 이런 뜻이니까. I always have. I always have. I always have. I always have. 늘 달고 다녀요. 이런 뜻이에요. 전 두통을 늘 달고 다녀요. 두통 그러면요. ache를 붙여준다라고 했죠? 그래서 headach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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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두통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문장할 수 있겠죠? 전 두통을 늘 달고 다녀요. 해볼까요? I always have a headache. 한 번 더. I always have a headache. 한 번 더요? I always have a headache. 이런 분들 많나요? 의외로. 지근지근 이렇게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럴 때는 항상 I always h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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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. 그 밑에 바로 나왔네요. 이런 거. 두통이 막 지끈거린 거 있죠? 욱싱거리는 거. 너무 아픈 거. 배웠죠? throb. throbbing headache. throbbing headache. I have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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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obbing headache. 머리가 지근거려요. 이런 뜻입니다. 알겠죠? 네. 알아주시고요. 그 다음 현기증이죠. 현기증. dizzy. 그렇죠. 현기증 뭐냐면 어지러운 거. 네. I feel dizz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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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빙빙 도는 거.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이렇게 막 기립성 저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뭐야. 기립성 저혈압? 그 앉았다 일어나면 피. 그래 그래 그래. 그거야. 그거. 기립성 저혈압. 아 그런 게 있어? 네.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. 운동을 잘 많이 하시나 봐요. 운동 잘 안 합니다. 운동 안 하는 사람. 그 유전 아니야 근데? 그쵸 아무래도 뭐 좀 허약하다거나 I feel my head spinning. 선생님 제 머리가 막 도는 것 같아요. 이런 뜻이에요. 빙빙 돌아요. 머리가 빙빙 돌아요. 이런 뜻입니다. I feel my head spinning. I feel my head spinning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국 가서 이렇게 표현할 때요. 그러니까 두통을 잠재울 약이 필요해요. 참 그 표현이 재밌어요. 잠재울 약. 잠재우다. 두통을 잠재우다. 이런 얘기를 하죠. 잠재우다.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. 두통을 뭐야. 스탑 하는 거죠. 그쵸. 자 일단 약이 필요해요. I need some pills. I need some pills. pill 그러면 이제 알약을 얘기를 합니다. 거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여행 단어 쭉 나와 있죠. 정리 꼭 해두세요. 네. 어휘들 여기 중요하니까. I need some pills. I need some pills. 알약이 필요해요. 어떤 알약이에요? To stop my headache. To stop my headache. 알겠어요? 네. 자 그럼 문장할 수 있겠죠. 제 두통을 잠재우는 약이 필요해요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알겠어요? 네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제 두통을 잠재울 약이 필요해요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한 번 더. I need some pills to stop my headache. 그렇죠. 알겠죠? 네.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단어는 슬쩍슬쩍 조금 기억나죠. 그죠? 네.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. 엄청 많이 했어요.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통증에 대한 표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. 알아두시고요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사고 났어요. 사고에 관련돼서. 사고에 관련돼서. 뭐 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교통사고도 있고.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